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팔면서 5달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통해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1조 6,140억 원을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 2,860억 원, 3,280억 원씩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 잔액은 695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